불쌍한 내 새끼야 나와라 당신은 뭐야? 여기 어디야? 세훈아 애입니다 미쳤어? 당신이 왜 내 엄마야? 저리 안 가! 시범아 괜찮은데? 시범씨 정신 돌아왔어? 내가 왜 여기 내가 왜 여기 비행위? 내가 손대표로? 말도 말아 이 미친놈아 지금도 아주 소름 끼쳐 그래서 어떻게 된겨 진짜 나온겨? 그게 나왔으면 너랑 나랑 여기 있겄어? 그럼 어디 간겨 태풍 헌날보수공사까지 했잖아 소리 나 추워 깜짝이야 뭔 얘긴데 소리를 낮추랴 아니 근데 뭐 서윤사님 웬일이시오? 미아리 홍보살땜이 경찰서 난리 났소 그 상건 내가 맡았잖아 자네들도 구판에 갔었다미 뭐 좀 물어보려고 뭐요? 그 전번이 말이야 그냥 천둥번개 치고서는 비엄청운 날 말이오 그날 저 먼일이 있었던 모양이오 그게 뭔 소리이오? 제보가 들어왔소 그 저 비옷 입고선 이제 삽들고 가는 사람을 누가 봤디아 혹시나 말이오 같이 다시 새 인하 뱉 우 우 후 우 우 우 우 우 우 감사합니다.